인생앨범 예사들, 오늘의 주인공을 가수 주현미입니다. 내게, 또 그가 꼬마, 무슨 하세요? 또 내보내지 말라고. 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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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그대 오빠! 이제서야 하라... 인생앨범 예사들, 오늘의 주인공을 가수 주현미입니다. 내게, 또 그가 꼬마, 무슨 하세요? 또 내보내지 말라고. 인생앨범 예사들, 오늘의 주인공을 가수 주현미입니다. 내게, 또 그가 꼬마, 무슨 하세요? 내보내지 말라고. 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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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그대 오빠! 나아... 이제서야 하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